아이고 끝났네 되지? 잠깐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레가마트 김정민이구요 안되겠다 짜증났다 짜증을 게임에 담아서 보여준다 자 이렇게 하고요 지금까지 느낌이 별로 안좋습니다 서로 빨리간게 이득본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오나 한번 가보자 그냥 평범한건가본데 피즈럿이 아니라 맞죠 여기까지 안오면은 어 온다 온다 그분들이 온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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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무 잘 막았죠 너무 잘 막았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끝났다 그지 잠깐만 이녀석 봐라 지즈컨했는데 어 이녀석 봐라 지즈컨 하네 아주 부러운 놈인데 여기서 시간 좀 벌고요 아 왜이래 야 이거 진짜 위험한데 어 불안한데 진짜 현실이 됐는데 이게 이 불안함이 아니 테려 나와 졌는데요 테려 가다가 허리 찌어져 있잖아 이렇게 해서 썰으면 안 되겠는데 허리 많이 안 박았을 거예요 많이 박았나? 됐어 아 씨 파일론 아 쟨쟤 맨날 페리아가 다시네 엑시비 또 오고 있을 거야 이때 이제 깨야 돼요 이거 깰 만한 듯 깰 만한 듯 오케이 나이스 깰 만한 듯 아 제발 돌려오나? 인터셉터야 좀 힘줍네 마린메딕? 맞아 그거? 야 이거 공유협이야 이놈 봐라 모발 좀 시발이 안 쓰는데 이 녀석 봐라 이 녀석 봐라 이 녀석 봐라 이놈 봐라 이 녀석 봐라 나이스 안 돼 아 진짜 망했다 이거 어 생각보다 오 캐리어 수비밖에 없네요 오 이따다 에이 그래도 그렇지 에이 그래도 그렇지 에이 아 그래도 그렇지 에이 적당히 하세요 에이 혹시 많이 보셨네 합법이죠 전용 어 아 컨트롤 봤죠 그거 킬살기 나이스 흘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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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야 나 이제 드라고 많아 아 맨 이건 이번에 지지 맞네 와 c 지지 마인 컨트롤은 좀 소름이었다 와 대박이었다 지지 오케이 지지 인정 이렇게 마인으로 너 죽어 야 이거 정말 역대급 인데요 이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지지를 딱 친다 갑자기 봐봐 그래서 하다가 그러면 상대방도 지지를 치게 만들고 나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지지를 기다리네 한 매트 마인 와 이야 지졌다 진짜 아니 어 이랬는데 방심했잖아 와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여러분 캐리어 좀 가지 마세요 알겠죠 지상금만 뽑으면 되는데 자꾸 캐리어 가다가 이렇게 되잖아 괜히 캐리어 가다가 이거 혹시나 이렇게 질 뻔 했잖아 그럼 맞죠 캐리어는 웬만하면 가지마 어 괜히 캐리어 가다가 힐 날 뻔 터릿이 많아가지고 어 게임이 뭔가 신선했다 진짜로 뭐야 몰래 물틱 뭐야 배럭이 많아서 마린이 쏟아질 줄 알았거든 근데 한 배럭 밖에 안돼 이런면 6,7 배럭은 6 배럭은 돌렸어야지 공업하면서 방업이 아니라 캐리어 상대때 공업이거든요 이러면 안되지 어 캐리어가 8개인데 어린 반파는 어치도 없죠 공이없인데 멀티는 잘 돌아갔다 일꾼이 없고 하도 털려가지고 한번 웃어주고 이거죠 한번 웃어주기 훈련 왜 안가지? 아 앞머리가 지금 짓고 있네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로 어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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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 어이가 없어 어디로 오지 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